I don't know what's up to be that Damn! 네 반갑습니다. 오늘 행사를 주최한 코드박스의 서광열입니다. 먼저 세미나 되게 늦게까지 진행되고 있는데 끝까지 남아서 들어주신 분들에게 감사드리고 저희가 행사 이름이 STO커넥트입니다. 커넥트라고 붙인 이유는 오늘 오신 분들이 굉장히 다양하세요. 전통적인 증권사에도 오셨고 크리프토펀드에서도 오셨고 또 전통적인 VC에서도 오셨고 굉장히 다양한 분야, 블록체인과 기존 전통적인 자본시장에서 양쪽 다 참여를 해주셔서 더 뜻깊은 자리인 것 같고요. 제가 오늘 발표할 내용은 지금까지 에셋 토크니제이션, 시큐리 토큰의 장점 이게 어떤 역할을 할 건지에 대해서 제 말씀을 앞에서 많이 드렸는데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그 전까지는 무슨 얘기를 안 했냐면 그래서 블록체인과 무슨 관련이 있지? 에 대한 답이 없어요. 지금까지 얘기한 모든 것들, 에셋 토크니제이션은 토큰하이즈 해서 그냥 내가 중화가 된 플랫폼에서 팔 수도 있는 거잖아요. 거기서 거래하고 거기서 발행하고 다 할 수 있는데 왜 블록체인으로 옮기지? 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일단 시큐리 토큰 에코 시스템은 가장 핵심은 굉장히 다이버스예요. 이게 나라별로도 다를 수밖에 없고 각 나라에서도 에셋의 클래스별로 이게 부동산이냐, 아트웍이냐 아니면 전통적인 주식이냐에 따라서도 다 다르게 작성될 수밖에 없다는 전제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에코 시스템에서 이슈원스 플랫폼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발행을 도와주는 플랫폼이에요. 내가 어떤 에셋을 가지고 증권을 발행하겠다 시큐리 토큰을 발행하겠다고 했을 때 그거를 법률적인 부분 그리고 기술적인 부분 다 도와줘서 어쨌든 성공적으로 시큐리 토큰을 발행하고 투자자들한테 투자금을 받을 수 있게 만들어 주는 역할을 하는 게 시큐리 토큰 이슈원스 플랫폼이라고 부르고요. 지금 이제 몇 가지 플랫폼들이 나와 있어서 각각의 기술적인 장단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대표적인 프로젝트를 나열을 해봤는데요. 일단 아마 폴리메스 가장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굉장히 큰 규모로 ICO를 했고 또 시큐리 토큰이라는 어떻게 보면 단어를 유행시킨 회사이기도 하거든요. 마케팅이 굉장히 많은 돈을 쓰고 있어서 아마 지금 폴리를 소유하고 계신 분도 계실 텐데 폴리메스가 일단 대표적으로 가장 먼저 나온 시큐리 토큰 이슈원스 하는 플랫폼이고요. 그 이후에 나온 것들이 하버에서 만든 R-토큰 그리고 시큐리 타이즈에서 만든 DS 프로토콜 그리고 저희 코드체인에서 시큐리 토큰 플랫폼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술도 같이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작을 하기 전에 플랫폼과 프로토콜을 구분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일단 시큐리 토큰을 발행하고 거래할 수 있는 플랫폼은 다양하게 있죠. 아까 말씀드렸던 폴리메스나 하버나 코스체인이나 이런 것들이 플랫폼들인 거고 이 플랫폼과 별개로 프로토콜에 대한 얘기를 해요. 프로토콜은 뭐냐면 프로그래밍 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일종의 인터페이스인 건데 이런 규약을 맞추면 서로 거래를 할 수 있게 해주겠어라는 거거든요. 실제로 이 스킬 토큰을 어떻게 작성하느냐 스마트 컨트랙의 내용은 다 다를 수 있지만 그거를 어떤 특정한 프로토콜에 맞춰서 짜면 그 프로토콜을 지원하는 여러 거래소에서 거래를 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게 프로토콜이 정의하는 바고요. 사실은 지금은 프로토콜도 경쟁하고 있어요. 앞서 슬라이드에서 폴리메스는 ST20이라는 프로토콜을 제안을 했고 하버나 R토큰이라는 프로토콜을 제안했고 이런 식으로 각각의 플랫폼이 각각의 프로토콜을 제안하고 있어요. 그래서 프로토콜도 여러 개가 경쟁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고요. 이렇게 프로토콜이 있으면 어떤 장점이 생기냐면 가장 큰 장점은 인터 오퍼러빌리티예요. 뭐냐면 시큐리티 토큰을 거래할 수 있는 ATS들 혹은 엑체인지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여러 개 동시에 상장할 수 있어요. 이게 기존 증권사 입장에서 굉장히 신기한 일일 수 있는데 예를 들면 내가 코스닥에 상장을 하든 아니면 거래소에 상장을 하든 둘 중 하나를 골라서 상장을 하는 거지 우리 증권은 양쪽에 다 상장돼 있으니까 아무데서나 사세요? 라고 얘기할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컴플라이언스가 거래소 레벨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 증권은 어떻게 거래할 수 있고 누가 살 수 있고 이런 룰들이 거래소가 어쨌든 이 토큰을 상장시켜놓고 혹은 증권을 상장시켜놓고 인포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여러 거래소에 가는 순간 꼬이기 시작하거든요. 증권이 중복해서 거래될 수도 있고 예를 들면 여기에 물량은 있는데 저쪽 거래소는 물량이 없다든지 이런 이슈도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프로토콜을 맞추고 이 프로토콜을 준수하도록 시큐리 토큰을 발행하면 그 프로토콜을 지원하는 모든 거래소에서 동시에 상장이 되고 동시에 거래가 가능해지는 거죠. 그래서 프로토콜을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해졌고 많은 시큐리 토큰 이슈원스 플랫폼들이 프로토콜을 내 거를 어쨌든 관철시키고 그거를 다양한 거래소가 지원하게 만들어서 좀 주도권을 가져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플랫폼들이 전부 자신만의 프로토콜을 내놓은 상태예요. 그러면 이 프로토콜이 뭘 하느냐 이제 각각의 프로토콜이 할 수 있는 케이버빌리티는 다 조금씩 다른데 핵심적인 내용은 비슷해요. 그래서 그거를 좀 요약해서 정리해보면 일단은 컴플라이언스를 스크리 토큰이 강제한다. 굉장히 큰 차이점이거든요. 그러니까 토큰 자체에 룰이 있는 거예요. 거래소가 룰을 임포스로 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지금 발행되어 있는 토큰들은 대부분 이더리움 기반이에요. 그리고 ERC20이라는 사실은 우리가 크립토 커런시 그러니까 이더리움 기반의 토큰들 되게 많잖아요. 걔네들의 표준과 같은 인터페이스를 공유하고 있어요. 바꿔 얘기하면 이더리움 지갑에 넣을 수 있는 형태도 가능한 거죠. 근데 사실은 요구사항이 더 복잡하기 때문에 그렇게 단순하게 호환되진 않아요. 케이스를 하나 가지고 얘기를 하면 설명이 좀 쉬워서 아까 레귤레이션 D 미국 SEC에서 얘기하는 레귤레이션 D의 506C 기준으로 시큐리 토큰을 발행을 하면 증권이죠. 이 증권을 발행했을 때 제약 조건이 붙는데 예를 들면 어크레딧 인베스터를 99명까지만 이 토큰을 홀드할 수 있고 그게 넘어가면 사실 레귤레이션을 위반하게 돼요. 그리고 처음에 한 번 이니셜 오퍼링을 한 다음에 그 토큰을 소유한 사람이 12개월 동안 그 토큰을 못 파는 조건도 붙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런 조건들을 어떻게 컴플라이언스를 강제할 거냐라는 게 이 스크리 토큰에서는 기술적으로는 무슨 차이가 있냐면 이 조건을 토큰 자체가 강제해줘요. 내가 지금 현재 99명의 토큰 홀더가 있는 상태인데 내가 토큰을 10개를 들고 있어요. 근데 5개를 다른 사람한테 보내려고 하는 순간 그 트랜스퍼는 리젝 돼요. 그거는 토큰 레벨에서 허락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레귤레이션을 낄 수가 없어요. 이 스크리 토큰 자체가 이 레귤레이션을 강제해주고 그 레귤레이션을 위반하는 어떤 액션에 대해서는 리젝을 해주는 방식으로 동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 12개월 동안 못 판다 이런 것도 이게 언제 판매가 된 건지에 대한 기록이 있어서 그 토큰을 12개월이 지나기 전에 판매를 하려고 하면 리젝이 되는 이런 방식으로 거래가 되고 이거는 심지어는 여러 거래소에 상장이 돼 있어도 그 토큰 레벨에서 강제되기 때문에 저절로 인포스를 할 수 있다. 이게 이제 기술적으로는 달라지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블록체인 상에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도 하고요. 그래서 이 스크리 토큰의 리퀘어먼트 뭐냐 기본적으로는 컴플라이언스를 맞춘다인 건데 현재는 이 컴플라이언스가 거의 대부분은 KYC랑 AML에 집중돼 있어요. 그래서 이 계정, 이 계정이 실제 소유자가 누구고 그 사람이 어크레드 인베스터 맞는지 아닌지 그리고 이 사람이 내지던시, 나라가 어딘지 한국 사람인 건지 미국 사람인 건지 이런 정보들을 다 기록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증권법에 따라서 이 증권은 해외에서는 못 사라고 하면 그런 거를 리젝해 주는 것도 스킬 토큰이 강제해 주는 거죠. 그리고 프라이버시나 니퀘리티 관련된 요구사항도 나오는데 프라이버시는 이제 이게 투명성과 프라이버시가 사실은 같이 가야 되거든요. 아까 스킬 토큰의 장점으로 뭔가 거래 내역을 다 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투명성을 더 확보할 수 있다는 것도 분명히 장점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 거래 내역을 다 보여주는 것도 법에서 요구하는 것 이상으로 보여줄 필요도 없거든요. 그거는 오히려 숨길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해요. 그래서 블록체인상의 오더라도 다 투명하게 공개하니까 장점입니다는 아니고 법에서 요구하는 투명성은 투명하게 보여주되 내가 숨겨야 되는 프라이버시는 또 숨길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해야지 스킬 토큰에 적합한 블록체인 기술이 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니퀘리티는 앞서 좀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게 크리프터 커런시랑은 성격이 달라요. 내가 크리프터 커런시를 만들고 거래소에 상장해서 곧바로 거래를 하는 게 일반적인 모델이라면 스킬 토큰은 사실은 가격이 매일매일 변동하고 초단위로 바뀌고 할 이유가 없는 것들도 많거든요. 내가 회사 주식이라는 게 물론 주식시장에서는 바뀌기도 하지만 혹은 부동산 가격이라는 게 매일매일 그렇게 많이 거래가 될 거냐 아니라고 하면 이런 것들을 어떻게 리퀘리티를 더 제공할 것인가 라는 문제도 풀어줘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컴플라이언스 어떻게 강제할 거냐 당연히 거래할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군지에 대한 화이트 리스트 같은 것도 필요하고 그 사람들이 거래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퍼미션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KYC, AML 당연하고 그 텍스로에 따라서도 뭔가 되고 안 되고가 바뀔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블록체인 기술상으로 좀 되게 유니크한 특징이 나오는 건데 심지어는 토큰을 잃어버리면 새로 발급해 줄 수도 있어야 돼요. 이게 이더리움에서는 지갑이 예를 들면 프라이빗 키가 노출돼서 도난당하면 끝난 거잖아요. 다시는 찾을 방법이 없는 건데 내가 이게 내 주식인 게 맞는데 내가 그 키를 잃어버렸다고 해서 더 이상 그 주식은 내 게 아니다. 이런 법은 없거든요. 모든 나라에서 기본적으로 아이덴티티를 알면 토큰은 다시 발급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체인상의 요구사항으로는 반영이 돼야 돼서 기존의 이더리움이나 비트코인 같은 기술과는 조금 달라지는 영역인 거죠. 지금 이더리움 상에 구현된 시큐리티 토큰들은 이건 약간 기술적인 영역으로 들어가긴 하는 건데 기본적으로 트랜스퍼 할 때 내가 A에서 B로 얼마의 토큰을 보내줘 라고 할 때 컴플라이언스를 체크하게 돼요. 그래서 보내는 사람이 누군지 받는 사람이 누군지 그리고 걔네들은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서 이 트랜스퍼가 성공할지 실패할지를 결정해주는 노직을 대부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거래소가 껴서 거래를 매개해 줄 수도 있는데 그 케이스에도 마찬가지로 관련된 권한을 체크하게 됩니다. 그래서 각각을 조금씩 더 살펴볼 건데 일단 폴리메스 먼저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나온 기술이기 때문에 사실은 가장 내용이 없습니다. 얘네들은 일종의 플랫폼을 얘기를 하는데 기본적으로 세 개의 컴포넌트가 이루어져 있어요.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거는 KYC 이 계정은 누구냐 한국 사람이냐 어크레딧 인베스터냐 이런 것들을 체크해주는 게 필요한데 이 체크라는 거는 나라별로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예를 들면 여기 문영훈 대표님이 어크레딧 인베스어인지 아닌지를 제가 어떻게 알아요. 제 플랫폼 입장에서는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면 서드 파티로 이 KYC를 제공해주는 회사들이 있어서 이 회사들 중에 하나를 컨택해서 KYC를 프로세스를 하시면 그러면 이제 그 KYC에 대한 정보가 등록이 되고 그 정보를 이용해서 아까 말씀드린 컴플라이언스를 체크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서드 파티로 KYC 프로바이더들이 잔뜩 있어요. 이 플랫폼에는 이론적으로는 그리고 그 시큐리 토큰을 발행한다고 했을 때도 마찬가지인데 이 발행을 할 때 법적인 이슈들이 생각보다 복잡할 거예요. 내가 뭐 레귤레이션 D를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고 해도 거기에 맞춰가지고 뭐 증권 신고서를 내야 될 수도 있고 그게 면제됐을 때도 뭐 다른 서류들을 내야 될 텐데 그런 것들을 처리해주는 거는 이 플랫폼이 자동으로 해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결국은 그 나라의 그 에셋 클래스에 맞는 뭔가를 파일링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해주는 것도 또 서드 파티로 존재해요. 바꿔 얘기하면 이 플랫폼에는 그냥 디폴트로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서드 파티를 골라야 되는 게 또 있고 마지막으로 그럼 이런 룰에 따라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스킬 토큰이라는 거를 구현을 해야 되는데 그 구현이라는 것도 구현된 게 없어요. 그냥 프로토콜만 아까 말씀드린 인터페이스만 존재하고 그 안에 실제로 그 종류에 맞춰가지고 구현을 해야 되는데 그 구현이라는 거는 또 스마트 컨트랙 개발자가 서드 파티를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 한 명한테 컨택해서 개발도 해야 된다. 그래서 바꿔 얘기하면 이 폴리메스 플랫폼을 왜 써야 되지? 에 대해서 의문이 생길 수 있죠. 뭐냐면 이거 세 개를 다 구했으면 나 혼자 발행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파티스펀트 3, 4, 5번이 서드 파티로 존재하고 내가 이슈하면 이 3, 4, 5번을 다 컨택해서 프로세스를 진행하고 인베스터의 경우에는 KYC 프로바이더를 컨택해서 나를 어쨌든 KYC를 하고 그걸 가지고 토큰 거래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폴리메스는 아까 잠깐 얘기했었는데 시큐리티 토큰 플랫폼인데 ICO란 케이스예요. 그래서 여기는 유틸리티 토큰이 폴리라는 게 있고 이 폴리가 앞에서 얘기한 서드 파티들 KYC 프로바이더나 니갈 데일리에이시나 스마트 컨트랙 개발자한테 돈을 주는 용도로 쓰여요. 물론 패깅된 코인이나 이런 건 스테이블 코인이 아니기 때문에 가격 자체는 변동성이 있고 이 폴리메스 플랫폼을 많이 쓰면 가격이 오를 거야라고 해서 ICO 투자를 받았긴 했는데 아직까지는 여기서 발행한 사례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컨셉은 이해하시면 좋고 이후에 나온 것들은 얘를 보완해서 기능을 더 제공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버는 폴리메스 이후에 나온 프로토콜이고 기본적으로 컨셉은 대동소이해요. 다 이더리움 스마트 컨트랙으로 ERC20 기반의 토큰을 만드는데 트랜스퍼를 할 때 컴플라이언스를 체크한다는 컨셉은 다 똑같아요. 거기에 플러스 알파가 뭐가 있느냐만 바뀌는 건데 여기도 R토큰이 있고 그 다음에 레귤레이터 서비스라는 게 컴플라이언스를 체크해주는 노직이고요. 그 다음에 이 서비스 레지스트라는 게 있어서 여기서는 뭘 대응하냐면 이 레귤레이션이 바뀌는 상황을 대응해요. 그러니까 정부의 규제라는 게 한 번 정해지면 영원히 안 바뀌지 않잖아요. 뭔가 새로운 입법이 되거나 개정이 되거나 하면 룰 자체가 바뀌어야 되는데 그 바뀌는 거를 시킬 토큰이 어떻게 처리할 거냐에 대한 답을 R토큰은 준비를 해놓은 거고요. R토큰의 구현 자체는 레귤레이터 서비스라는 걸 쓴다인 건데 이것 자체는 폴리메스랑 다를 바는 없고요. 여기 보시면 바비 앨리스한테 20토큰을 보내려고 할 때 R토큰 쪽에 물어보면 얘가 레귤레이터 서비스에 이 토큰 거래는 가능하냐라고 물어본 다음에 컴플라이언스에 문제가 없으면 거래를 허락해주고 문제가 있으면 리젝을 하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다만 이 레귤레이터 서비스는 업데이트가 가능한 형태다. 그래서 레귤레이터 서비스의 인터페이스는 이렇게 생겼는데 보내는 사람 누구고 받는 사람 누구고 얼마를 보낼 건데, 뭘 보낼 건데 가능한지 물어본 그 인터페이스예요. 그리고 이 레귤레이터 서비스가 조금 더 깊게 들어가면 To participant level permission이라고 한 게 받는 사람에 대한 거, 보내는 사람에 대한 거 별도로 체크한다는 거고요. 플렉서빌리티 때문에. 그리고 이 룰에 대해서는 트레이드 컨트롤러라는 오프체인에 뭔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블록체인 기술로 보면 사실은 굉장히 하이브리드된 형태인데 토큰 자체는 블록체인 상에 존재하고 걔를 컴플라이언스를 체크하는 것도 온체인에 있기는 한데 그 온체인의 룰이 다 오프체인에서 와요. 그리고 이 오프체인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사실상 룰을 언제든지 바꿀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블록체인에서 얘기하는 디센트롤리제이션과 센트롤리제이션의 중간 영역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더리움처럼 한 번 발행했고 너가 오너십을 가졌으면 그거는 누구도 못 뺏어가 라는 컨셉이 아니고 어쨌든 발행하는 주체가 이 레귤레이션을 통제해야 되기 때문에 관련된 업데이트는 얼마든지 할 수 있고 또 필요하면 토큰을 분실했어. 그러면 이 계정은 버리고 새로운 계정에다가 다시 토큰을 이슈해 준다든지 이런 것들도 가능해요. 다만 블록체인으로 갔을 때 장점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쨌든 체인상으로 24시간 항상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 거래소에서 그 체인에 접근해서 토큰을 거래할 수 있고 관련해서 컴플라이언스 룰도 강제할 수 있다. 그리고 블록체인에는 어쨌든 이뮤터블한 넷저에 한 번 쓰면 못 바꿔요. 이 내용 자체는 어쨌든 히스토리가 계속 투명하게 남아있다. 이런 것들은 체인이 주는 장점을 가지고 있고 그런 분산화 됐을 때 주는 장점이라는 건 일정 부분에 희석된다. 왜냐하면 어쨌든 컴플라이언스 맞춰야 되니까 서비스 레지스트리 구조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 레귤레이션 서비스를 업데이트하기 위한 구조고요. 트레이드 컨트롤러가 옵체인에 존재하는 이 레귤레이션 서비스를 업데이트하기 위한 구조다. 그리고 시큐리 타이즈 DS 프로토클은 다시 여기서 업데이트를 더 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나온 거에 요구사항에 뭐가 없냐면 앞에 시큐리 토큰 얘기했을 때 장점으로 얘기한 게 디비덴드를 준다든지 보팅을 한다든지 이런 어플리케이션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지금 이런 거에 대한 얘기를 폴리메스나 하버, 알토큰 같은 경우에는 전혀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이트 페이퍼 자체에 이런 내용의 언급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DS 프로토클은 이 앞에 두 개가 나온 다음에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당연히 언급을 하고 있고 그걸 할 수 있는 조금 더 플렉서블한 아키텍처를 표방하고 있어요. 여기는 중요한 파티스펀트가 여기는 익체인지, 시클 토큰 익체인지 결국은 거래소인데 거래소를 굉장히 중요한 파티스펀트로 보고 있고 여기에 대한 추가적인 API들이 더 존재해요. 왜냐하면 거래소 입장에서는 인베스터라는 게 새로 추가, 뉴인베스터가 생기는 건데 이 뉴인베스터가 KYC가 돼야 되거든요. 이 KYC를 거래소도 할 수 있어야 되고 토큰 이슈원산 주체 이슈워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권한을 어떻게 양쪽이 나눠 가질 건가에 문제가 생겨요. 이런 부분들을 권한을 준다든지 하는 쪽으로 해서 그런 내가 신뢰하는 거래소한테는 KYC를 직접 할 수 있는 권한 같은 걸 준다든지 이런 게 가능한 약간 더 플렉서블한 아키텍처로 돼 있어요. 그래서 DS 서비스, 세큐리티 블록체인 상에는 서비스랑 세큐리티라는 빌딩 블록이 존재하고 그 위에 다양한 앱을 얹을 수 있는 구조로 돼 있는데 이 앱이 아까 말씀드렸던 보팅이라든지 디비덴드라든지 이런 게 다 어플리케이션들이에요. 그리고 증권의 종류에 따라서는 다른 어플리케이션도 가능하겠죠. 그래서 여기도 ERC20 토큰을 발행하는 거는 똑같고 얘가 컴플라이언스를 강제하는 방법도 똑같아요. 여기까지는 폴리메스 R토큰이랑 똑같고 DS 스마트 컨트랙이 DS 앱을 작성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해서 아까 말씀드린 이런 앱을 만들 수 있고 서비스라는 게 결국은 인프라 스트럭처에 접근하는 것들인데 어떤 서비스가 있냐면 트러스트 서비스, 얘는 권한 관리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KYC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거래소한테 준다든지 이 토큰을 그리고 레지스트리 서비스는 KYC를 등록하는 서비스 자체를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컴플라이언스 서비스는 이 토큰이 ASB로 트랜스퍼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체크해주는 기능을 구현하고 있고 그 다음에 커뮤니케이션 서비스가 있는데 이게 다른 토큰에는 없었던 기능으로 디비덴드, 보팅을 하려고 그러면 얘한테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이런 안건이 있고 옵션이 ABC가 있는데 너는 뭘 고를래? 라고 물어볼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걸 제공하는 서비스예요. 그래서 앞에서 얘기한 거를 좀 도식화해보면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DS 토큰 구현은 똑같고 그 다음에 이 어디셔널 훅이라는 것도 블록체인이 그런 시큐리 토큰을 서포트할 때 필요한 추가적인 기능이라고 보실 수 있는데 보시면 월릿을 아예 블록킹한다든지 예를 들면 AML에 따라서 여기는 뭔가 불법적인 자금을 모은 계좌야 그러면 얘를 동결한다든지 이런 것도 가능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디비덴드, 이슈언스 하는 기능 같은 것도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페이백, 가브넌스 이런 게 아까 말씀드린 내용이고 지금 딱 이 정도예요. 기술이라는 게 생각보다 별로 디벨롭은 안 돼 있어요. 그냥 토큰을 만들고 그 토큰에서 필요한 기본적인 앱을 만들 수 있는 수준 정도가 지금 표준화 돼 있는 내용이고 이거 기반으로 이제 STO를 지금 한 사례들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예를 들면 지금 이런 스킬 토큰 기반으로 예를 들면 이거를 담보로 해서 데프트를 발행한다든지 아니면 파생 상품을 만든다든지 이런 조합들, 금융 상품들을 우리가 만드는 조합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래밍 모델이 있다든지 이런 건 아직은 제한된 게 거의 없어요. 그래서 관련해서는 사실은 해볼 수 있는 것들이 되게 많은 상태고 저희는 코드체인이라는 블록체인 엔진을 만들고 있는 회사고 코드체인 기반으로 스킬 토큰을 발행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더리움 기반이 아니에요. 저희는 코드체인이라는 엔진을 다 만들어서 그 위에 스킬 토큰 플랫폼을 올리고 있는데 그러면 대부분 이더리움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 새로운 블록체인 엔진이 필요한가? 스킬 토큰 전용으로에 대한 질문을 해볼 수가 있죠. 저희는 예스라고 생각하고 그 이유를 설명드리려고 해요. 일단 스켈러빌리티가 생각보다 문제가 될 거다 첫 번째 문제의식인데 뭐냐면 지금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의 초당 거래량이라는 굉장히 제한되어 있다는 걸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초당 10개, 많아야 20개. 그런데 그렇게 제한된 트랜잭션 처리량을 가지고 있는데 도대체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그 수많은 거래소의 비트코인, 이더리움 거래를 어떻게 처리하고 있지? 질문할 수밖에 없고 처리 가능한 이유는 대부분 온체인 안 쓰기 때문이에요. 내가 뭐를 들면 코인원 거래소가 있는데 거래소에서 비트코인 주고받는다고 해서 비트코인 트랜잭션이 생기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코인원 넷저에 쓰고 거기서 처리하는 거지. 코인원 바깥으로 뭔가 송금이 일어날 때만 온체인에 써서 거래를 하는 방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트랜잭션이 생각보다 굉장히 적어도 동작하는 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시큐리 토큰은 달라요. 뭐가 문제가 되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컴플라이언스를 강제하는 룰이 토큰 내에 존재하거든요. 바꿔 얘기하면 거래소가 자기 넷저에다가 이 토큰을 기록하기 시작하면 더 이상 아까 얘기한 99명의 어크래이드 인베스터만 가능하다는 룰 자체를 알 수가 없게 돼요. 이쪽 거래소에 100명이 있고 저쪽 거래소에 50명이 있고 저쪽 거래소에 50명이 있는데 각각은 계좌로 봤을 때는 하나의 계좌처럼 보이면 그러면 사실은 어카운트 두 개밖에 없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런 룰을 강제하려면 중앙화된 거래소 내에서 토큰을 거래하더라도 반드시 스마트 컨트랙의 트랜잭션을 써줘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큐리 토큰은 거래할 때 블록체인상에 부담이 더 많이 갈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래서 작년에 크립토키티 같은 거 유행했을 때 이더리온망이 마비됐는데 그런 시큐리 토큰 하나 성공해서 거래량이 초당 100개씩, 1000개씩 나오면 이더리온망은 바로 마비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스켈러빌리티 이슈가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아까 프라이버시 이슈도 말씀드렸는데 프라이버시 지원이라는 것도 체인상에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수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투명하게 거래한 내역이 다 보이니까 장점입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법에서 얘기하지 않는 것 이상으로 트랜스페런시를 제공하는 건 오버거든요. 그건 프라이버시 침해가 돼요. 이거를 막을 수 있는 기술 내가 프라이버시를 제공할 수 있는 기술도 체인상의 서포트가 필요한데 이런 것들이 사실 대부분의 퍼블릭한 블록체인에서는 고려가 안 돼 있어요. 왜냐하면 걔는 투명한 것들을 선호하니까 약간 암호학적인 방법으로 이런 걸 처리하는 애가 모네로라든지 지캐시라든지 이런 기술들이 들어가 있는데 이런 기술들을 적절하게 조합해서 시큐리 토큰에 적합한 수준의 프라이버시와 트랜스페런시를 제공하는 게 필요하다가 두 번째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리퀴리티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오늘 길게는 설명 못 드리지만 블록체인으로 왔을 때 최대 장점은 뭐냐면 프로그래머블한 뭔가 토큰 거래를 제공한다요. 그러니까 내가 거래하는 당사자가 사람일 수도 있지만 필요하면 내가 발행한 시큐리 토큰에 대해서 일정 부분의 리퀴리티를 자동으로 제공하는 것도 가능해요. 아까 방코르 프로젝트를 잠깐 얘기했었는데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 내가 특정 토큰을 다른 토큰이랑 패깅해서 이 가격 변동에 따라서 자동으로 거래를 하게 할 게 같은 게 가능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시큐리 토큰에도 도입해서 기존 증권 시장이 주지 않는 일종의 프로그래머빌리티 혹은 자동화된 리퀴리티 같은 걸 제공하는 것도 필요하고 저희는 체인상의 프로토클에 리퀴리티 레이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서포트를 자동으로 한다. 그래서 저희가 제공하는 코스체인 STO 플랫폼의 전체 그림인데 어쨌든 체인상에서 성능 좋은 합의 알고리즘으로 빠르게 처리를 하면서 그런 프라이버시 제공하고 온체인 컴플라이언스 할 수 있게 기능 제공하면서 리퀴리티 레이어나 텍스를 고려하고 있는 구조고요. 에셋 클래스에 따라 사실 되게 다양할 수 있거든요. 아까 파인아트를 거래하는 마켓과 회사 증권을 거래하는 마켓이 같은 마켓일 수는 없잖아요. 이런 것들을 여러 마켓으로 나눠서 발행을 하되 밑에 있는 체인은 하나로 공유하는 이런 그림을 그리고 있고 마지막으로 저희 코스체인은 지금 STO를 할 수 있는 플랫폼을 준비하고 파트너십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여기 오신 분들 중에서도 스킬 토큰을 발행하는 준비를 하고 계신 분도 계실 텐데 혹은 발행 플랫폼을 준비하고 있는 분도 계실 거예요. 나는 파인아트를 할 테야 아까 마스터워크처럼 미술품을 사다가 토큰아이즈 해가지고 판다든지 아니면 부동산 해가지고 토큰아이즈 해서 판다든지 저희는 체인을 제공하기 때문에 이런 플랫폼을 준비하고 있는 회사들과도 협업을 하려고 오픈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관련 STO 관련된 사업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저희랑 기술 사업적인 협업을 할 수 있으니까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거는 내 파란 쓰고 마지막으로 인사드리면 오늘 스킬 토큰 플랫폼 관련된 사실 첫 번째 행사인 것 같아요. 국내에서는 그래서 좀 많은 내용을 전달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꽤 길어졌는데 오늘 발표한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 저희 오늘 발표한 자료는 저희 페이스북에 증권형 토큰 연구모임이라고 페이스북 그룹이 있어요. 그 그룹에 가입하시면 제가 오늘 발표한 자료들은 다 올려놓을 테니까 거기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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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